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 깨골! 오늘도 듀오오니! 개구리는 뚱뚱 아침부터 뚱뚱 일을 납니다 아 잠깐만! 어머 뒷모습이 예쁘신데 혹시 번호 좀 알 수 있을까요? 마음에 들어서 말인데요 어 아니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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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웃으니까 귀엽긴 하네 야와요 나중에 선물들어와야지 뚜둠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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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쩌 어쩌저쩌 어쩌 뚜둠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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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듀다님 혹시 동물의 순비로 해보실 생각 있으신가요? 그게 뭐예요? 니러를 탈출하면 되는 거예요? 베스트 프렌드 저랑 해주실 거예요? 아 당연히 해드려야죠 아 진짜요? 오 베스트 프렌드 하면은 제가 템 가져갈 수도 있는데요? 네 템 껌쳐올 수도 있고 뭐 나무 자를 수도 있죠 오 그런데도 저랑 해주신다고요 베스트 프렌드를? 갈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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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들인데 선물은 가져가야 될 거 아니에요 두 손 두둑히 들고 오셔야죠 그럼 제가 진짜 예쁜 거 들고 갈게요 기대해도 되는 거예요 그거? 아 당연하죠 당연하죠 개꿀 개꿀? 5분 안에 성공하면 벨 상금 걸어줄게요 미션? 저 코리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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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 벨이에요 몇 벨이요? 제가 또 미션이 있을 때랑 없을 때랑 차이가 크거든요 일단은 너무 많이 걸리면 좀 그러니까 괜찮은데? 아 네네네네 아아 얼마.. 얼마 생각하세요? 1억 벨 정도는?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시고 계실 거고 그쵸? 100만벨 정도? 실패할 수 있는 거예요? 제가 10만벨 10만벨이요? 그럼 100만벨 걸어 드릴 테니까 실패시 자초 40개 뽑고 가시면 돼요 아 100개도 뽑을 수 있어 100개 네 진짜죠? 네 오케이 contained 면윽 밑에 디테 Utd 아니에요 아니에요 삶 지금 그 Infurt 잠깐만요 이제는 무슨 제보를 받았거든요 어 오어 давай 왜? 저 잡초 천 개 뽑고 가면 안 돼요? 아.. 아이고 농담입니다 지금도 시작할까요? 뭘요? 저 지금 미루 찾기 지금 시작하려고요 아직 입구도 안 왔지 않아요? 저 길을 모르겠어요.. 갑자기? 길 모르겠어요.. 저.. 저 달팽이관이 망가진 것 같아요 아.. 길 못 찾겠다 잡초나 뽑아볼까? 여기가 이제 내가 살집이구나 어디 계세요? 저희 집은 어디예요? 저 성민이 있는 집 바로 옆집으로 할래요 저희 집 옆에 인원 끝났는데 이쪽으로 와보실래요? 누가 있다고요? 끝났는데? 뭐가 끝나요? 왜요? 다 쫓아내세요 제가 들어갈 거니까요 어머나 어머나 아하하 와.. 우와.. 뭐야 이거 지금 베스트 프렌드 가능한가요? 아이고 이거 안.. 안 좋아진.. 뿅 일단 미루 먼저 한번 해보실래요? 그럴까요? 혹시 같이 가면 안 될까요? 네? 아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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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잘못했는 줄 알고 하.. 하.. 카운트 세주세요 시작 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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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. 잠깐만 뭔가 뭐지 이거? 이게 안돼? 이거 매일 잘못했어요 아니 이거 길이 없는 것 같은데요? 이거다 이거다 여기다 여기다 찾았어요 찾았어요도 어? 찾았다 아싸 백만들이 내꺼 20년가요? 어씨 뭐야 여기 왜 막 하겠어 이럴다 잘 되고 있는 거 맞죠? 자녀를 넣어 도망이 주세요 내보니까는 여기가 맞아 이것이야 이것이야 맞죠? 다 했죠? 다음 같은데? 맞는 거 같은데? 으아아앙 성공! 4분 2초 나이스 네 여기에 선물 있나요? 툭툭툭 일단 백만들 약속대로 꼽아올게요 아니요 꼽아오실 필요 없는데 백만들 대신 사람으로 받으면 안 돼요? 네? 하하 오늘 농담 어디로 갈까요? 혹시 여기 주민들 중에서 한 마리 내보낼 생각 없으신가요? 두 마리 있긴 있는데 새로운 개구리 종이 있거든요? 그 개구리 한 번 입양하실 생각 없으신가요? 그게 혹시 유단이 있나요? 안돼요? 그 친구 일도 잘하던데 아 일 잘해요? 진짜 일 잘해요 낚시도 엄청 잘해 잡초도 엄청 잘 뽑아요 지금 벌써 봐 그 개구리 벌써 잡초 뽑고 있는걸요? 왜 갑자기 청소문을 하고 계세요? 아이 입양 하시려면은 히프버스 보여줘야지 점수 따지 않겠어요? 그럼 이제 베스트 프렌드부터 해야겠네 걸었는데 혹시 아직 안 받으셨어요? 오오오오오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아아 내가 잘못 걸었나 보다 신청 취소하면 되죠? 잘못 건 거 같은데 아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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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써 됐어요 어 근데 아하하하 근데 이거 왜 안 먹어져요? 근데 그 두 손 가득히 오신다고 했는데 두 손 가득히 삽 만들고 오신 거 같아요 아아아아아 자 기분 탓이죠? 제가 이거 심으러 왔어요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그 모종 짠 짠 이게 바로 아네모네 모종이에요 아아 왜요? 물도 해드릴까요? 물 뿌리기 있어요? 없어요 없어요 혹시 저는 이렇게 꽃 심어드렸는데 방문자를 위한 선물 같은 거 그런 건 없나요? 선물이요? 선물 하나 드릴게요 네네네 저 선물 받고 싶어요 깨꿀깨꿀 백만벨보다는 어구여구여구 빈다는 거랑 이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얘 어 가습기 뭐야? 컴퓨터도 좋겠다 컴퓨터는 어때요? 도도도도도도도도 그냥 집을 뜯어 가시는 게 더 빠르실 것 같은데 그러면 집 문서에 제 이름으로 사인해도 될까요? 사실 농담이고 조명 하나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이거요 밖에 잠깐만 나가보실래요? 왜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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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설레긴 왜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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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거 꺼내려면 집에 누구 있으면 안 돼가지고 아 그래요? 나는 또 서프리즈 해주시는 줄 알았네 앙 재밌어 들어오시면 돼요 네 알겠어요 들어갔는데 막 서프리즈 고백하시면 안 돼요? 들어갑니다 дело 어? 디스코 나가신게 아니죠? 25억 진짜 별 2명dir 못 받았어 안돼 진짜 박물 백만 별도 못 받았어 아 이거 mal 여기 여보세요? 성민님.. 저 마음이 너무 아파요.. 이런 기분이구나.. 태어나서 처음 찾아보는 기분이.. 성민님 어디 갔다 왔어요? 아 이거 컴퓨터 꺼졌다 켜줘가지고.. 이거 닌텐도인데요? 문 열어드리면 이거 갖다 드리러 갈게요 진짜요? 네 우리 집 꽃받친 거.. 노리고 막 그런 거 아니시죠? 우리 베스트 프렌드죠? 아 저 꽃에 욕심 없습니다 규단아? 다른 건 다 훔쳐가도 제 마음만은 훔쳐가시면 안 돼요 아.. 아시겠죠? 여보세요? 네! 네! 네네네! 자 이제 열려고요 아.. 네.. 근데 저 이거 친구 첫 투데이 보는데 저희 집에서 막 많이 가져가시는 거 아니죠? 아니 뭐 많이 안 들고 가죠 그런데 그 사막화 기사 뜬다고요? 형 씨 문 열어놨나요? 네 열었어요 코피에서 장착 완료 어서오쌍 아 그러게.. 탑 들고 있었네? 잠깐만 나.. 잘못 들어왔어 어디로요? 아니 잠깐만요 다른 BJ 마을에 들어와버렸네? 어디로 가신 거예요? 네? 그러게요 여자예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냐고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? 어디야? 어디냐고요? 여자예요 안 되겠다 나 문 닫을래 아아아 별중이 지금 두 손 가득히 들고 오고 있는데 그럼 해명하세요 여자네 집에 간 거예요 여자 사람 친구 섬에 간 거예요 빨리 말하세요 여자 사람 친구죠 그런 거죠? 당연히 그런 거죠 다음에 갈 때는 제 허락 받고 가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인정 그럼 뷰다님도 뭐 다른 BJ집 못 가겠네요? 저는 애초에 성민님밖에 없는데요 지금? 베스트 브랜드가? 아 진짜 저 한 명 끝이에요? 왜요? 지금 힌트 하시는 거예요? 네? 아 아니요 그냥 궁금해가지고 여쭤봤죠 어 얼른 오세요 무슨 표정으로 기다릴까? 이러고 있어야지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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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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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지금 가고 있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언제 하시는 거야 개꿀 개꿀? 저 성민님 보려고 머리에 꽃 닿았어요 어때요? 아 아 아 개구리가 더 이쁘 정도야 아 이쁘다고요 제가요? 아 진짜 알겠어요 와 꽃 되게 많네요 벌레 잡아줄게요 저 말고 저 벌레 한눈 파신 거 아니죠? 네? 아 아니죠 벌레 잡아주신 거죠? 제가 무서워할까 봐 그렇죠 역시 그럴 줄 알았어 저게 저를 위해서 나비도 잡아주세요 잡아주세요 어? 잠깐만 에이미 뭐야 어? 제가 벌레인 거 아닌데요? 아 내가 나비인 줄 알았나 보다 아 진짜 헷갈릴만 하지 나비형 어 저것도 잡아야 돼요 슈슈슈슈슈 어 잠깐만 뭐 아 맞다 이거 별 조명 그게 아니라 뭔가 먹을 거 같은데 별 조각도 선물로 하나 드릴게요 그럼 저는 이거 잠자리채 만들어 드릴게요 네 뭐지? 효과음 이상한 게 돌리는데? 아니 이거 잡초 뽑은 건데? 잡초 있길래 배포 왔는데 뭐 엉성한 조곱 막 그런 거 아니죠? 주잔이가 쓰던 잠자리채 어때요? 아 쓰던? 새 거는 주잔이가 쓸 친구야 아 아 저에 향기가 묻어있다고요 어어 보자 보시는 거예요 또 헛것을 보시나? 아까처럼? 근데 혹시 삽도 가져오셨어요? 있기는 있어요 지금 드릴까요? 아 네네네 못 믿으시는 거 아니죠? 아 무슨 소리세요? 제가 들어주려고 무거울까봐 아 무거울까봐? 네네네 무거울까봐 그거 보면 안 돼요 박물관 그그그 제가 보여드릴게요 개꿀개꿀? 아 잠깐만 나 박물관 보여주는 거 처음이야 근데 제가 좀 혼자 있으면 무서워하는 타임이라서 같이 다니면 안 돼요? 어디 가셨어요? 어디 가셨어요? 어디 있어요? 저 무서워요 어머 어 여깄다 어디 갔다 오셨어요? 아쿠아리움 갑시다 각기 길 잘못 들어가지고 하하하하 나이로 꾸가님 아쿠아리움 데이트는 또 처음이에요 제가 같이 보러 갈까요? 설명 좀 해주실래요? 왕년어랑 철갑상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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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음 보시죠? 그 밑에는 참개가 있어요 많다 제가 다 직접 잡은 놈들이에요 혹시 낚시 잘하는 여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? 낚시 잘하는 여자보다는 회 잘 드는 여자가 좀 매력있죠? 아아아아아아 그게 또 맞지 맞지 그런 줄 알고 제가 어제 그 나이프 도구함이 있길래 그거 사놨거든요 응? 이제 알지? 자 오른쪽으로 오세요 헉! 어머 어머 어둡잖아 잠깐 따로 다닐게요 아 왜요? 왜요? 어두운 거 좀 무서워해가지고 어? 그러면서 은근히 어두운 데로 가신다? 아 진짜 어두운 데로 가시면 어떡해요 저 왼쪽에 큰 놈 개복치 그냥 상어도 있고 어? 여기 뭐지? 여기 구석에 뭐 있다 구석이 뭐예요? 한번 보러 와주실래요? 여기 구석이 뭐 있어요? 이쪽이 있는데 이쪽인데? 만세치, 멸치, 청사리 뭐 뭐 아! 여기 개구리 한 명 있었는데 까비 개구리? 아 여기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있어요 여기 구석이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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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석에? 네 아니 그쪽 말고 오른쪽 구석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낚아야 될 게 제 눈 앞에 있는데 낚아도 될까요? 어디요? 어? 나가지는데? 아! 놓쳤다! 까비 하우! 떡밥이 이게 말을 안 듣네? 개꿀개꿀? 이거 흔들어 봐도 돼요? 안 돼요! 아 흔드는 건 제 마음밖에 안 됩니다 어? 아! 혹시 낚시 잘 못하세요? 난 낚시 잘하는 사람이 좋던데 아 낚시 진짜 못하는데 아! 근데 사실은 제가 잘하니까 괜찮아요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그러는 거지 어! 아 잡았다 잡았다! 오! 어머! 낚시 진짜 잘한다! 여기 필요한 나무 열매는 없으신가요? 이거는 나중에 마을에 심을 때 다시 놀러올게요 다음에 놀러 오신다? 애프터 실천? 아! 어어! 왠 도끼를 도무 오세요 갑자기? 뭐야 이거? 개꿀개꿀? 뭐지? 왜 이렇게 늦게 오시지? 뭐지? 길 잃었는데? 어? 어디 계세요? 안개가 너무 껴서 길 잃으셨나? 아 여행인데 여깄다! 찾았다! 아 이거 걸려? 여기 집 비었거든요? 선배님? 여기 집 비었는데 혹시 이 집 공동 소유주 하실래요? 집 비었는데 어떻게 공동 소유주가 되지? 저랑 같이 살게요 그럼 두 자녀님 집 아니에요 여기? 아니에요! 이제 우리 둘이 같이 살 집이에요 들어갑시다 들어오면은 수락하는 걸로 알겠어요? 우리 집에 들어오면 같이 사는 거? 그러면 제가 지금 선택하면 돼요? 네! 저 눈빵도 어떻게 해요? 10 9 8 7 6 3 2 2 2 3 2 2 3 2 3 3 3 3 4 4 4 4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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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5 6 6 6 6 6 6 7 7 7 7 8 7 8 6 10 9 10 10 11 11 11 11 11 12 12 어? 없는데? 아 그 비행기장에 그 비행기장에 아냐아냐아냐 이제 나오세요 어 뭐야 언제 여기 오셨어요? 기다리는 거 되게 싫어하네 여기 배달 왔습니다 구매하신 거 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 다음에 또 오세요 대답 좀요 여보세요? 다음에 또 오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아 맞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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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시판 글 좀 남기고 갈게요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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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품적 남기고 싶다 이거구나 우리 그것도 찍어요 셀카 자 카나톨스 타면 좌우 대칭? 아니 아니 자 같은 표정 같은 표정 히피 스마일 스마일 치즈 자 3 1 하면 찍을 테니까 웃으세요 네 3 2 1 셀카 아니 웃어주세요 웃고 있는데? 네? 그거 아니에요 그렇지 역시 자 이제 포즈 지으세요 3 2 2 1 1 찰칵 아까도 웃었잖아요 아까도 웃었잖아 riz pumped hibit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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